먼저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부터 뵙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뒤에 일이 좀 있으시죠? 네,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부터 가봐야 되겠죠? 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1%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1% 상승이요? 네. 하락이요. 1.1% 하락을 했는데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어제 우리 시장에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 역량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시장은 우리 시장도 크게 역량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역량이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이 좀 올랐어요.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오르면서. 그런 말씀은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하락을 하면 어딘가 또 올라줘요, 미국이. 올라주는데 보면 애플은 소프트웨어 올랐지만 아마존이 2%, 메타가 1.2%, 넷플릭스 1%, 알파벳 1% 정도 이렇게 오르니까 이들이 시가층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탄탄하게 받치면서 견주할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지금 월과 아이비들은 목표 주가를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급적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와 향후 하반기의 반도체 흐름과 HBM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보면 물론 어제 월말에 수급이 좀 있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심층 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의 소부장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하고 하반기에 증설 라인들이 세면서 발주를 하반기 하거든요. 3분기 이후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벌써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이 마이크론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주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빠졌네요. 엔비디아는 1.9% 소폭 빠졌습니다. 잘 보시면 엔비디아가 3일 하락했다가 급반등했다가 그다음 보압권, 그다음 살짝 빠졌잖아요.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아, 정상적이요? 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아래로 간 흐름이에요? 위로 간 흐름이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박수권 좀 있을 게 현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나 과속 부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게 주가의 흐름들. 그러면 위로부터 매물이 좀 나와요. 매물 나왔지만 이게 주도 주잖아요. 얘가 고점으로부터 얘가 꺾이면 시장도 꺾이는 거고 얘가 그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또 매수가 들어와요. 첫 번째 하락에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신고가 나는데 쫓아갈 수 있어? 여기서 신고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냐? 몇 퍼센트 위에 업사이드를 보고 가야 돼? 이러면서 좀 주춤해지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가격 조정이 있지만 이후에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그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1.4% 나왔는데 전문기가 3.4%고요. 그래서 확정치입니다. 그래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국제중인은 좀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둔화되는 쪽에서 걱정하는 쪽이 소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소비인데요. 그중에 나이키가, 나이키도 올해 실적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좋지 않았어요. 나이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역시 6%대 지금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리바이스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리바이스요? 네, 리바이스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내수에 있는 쪽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국이 지금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 보면 이거 결국은 물가 둔화되고 금리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매크로 지표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코스피가 0.2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41% 하락했는데 왜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빠지면서 반도체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아침에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고 차익으로 2,800억 순매도, 비차익으로 490억 순매도, 기관들이 7,700억이라 순매도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만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이렇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5,100억이나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를 약 4,000억 정도씩 매수해줬고 SK하이니스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시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반도체와 전력기기, 화장품, 자동차 섹터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현대차 강세였고요.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대한항공, LS일렉트릭, HD일렉트릭, 대한전선. LS일렉트릭?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랐어요? 네. 저 좀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좀 쉬었었거든요. 쉬었었거든요. 이거 언제지? 전기 모이고 한참 참다 참다 결국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는 오늘 또 얘기하시면 처음 말씀드렸나요? 한 2, 3주 전쯤에 하여튼 그러면 아직 손실이겠네요. 그 이후에 한참 고점 찍고 약간 또 주춤했습니다. 그랬었죠. 주춤했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하면 가격 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 좀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섹터에서는. 지금 왜 이런 표현을 자꾸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을 드리자면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변하면, 바뀌면 그러면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오늘 끝납니다. 벌써 상반기 끝났네요. 그러네. 오늘이 6월 28일이고 거래일은 오늘 마지막인데요. 상반기에 주도했던 것들을 감안해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화장품, 자동차, 그리고 밸류업 관련된 금융지주,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나중에 올라왔던 게 조선,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에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정도거든요. 이게 바뀌어서 하반기에는 다른 쪽이 나타날 거냐. 그렇게 잘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 올해는, 올해의 시황은 상반기, 하반기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어서 이들 종목이 쉬고 있지만 이것을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후에 기간 조정 후에 역시 얘네들 필요 없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LS 엘리트 리그는 본전입니다. 그렇죠. 좀 내려왔으니. 본전이에요. 손해까지는 안 받습니다. 오늘 미국에 PC 발표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바 같은 반기 말입니다. 월말도 수급이 있지만 반기말에도 수급이 있어요. 수급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정리매매하죠. 또는 리베르싱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반기가 끝나면 아웃소싱 준 자금들을 어떤 데는 회수하고 어떤 데는 다시 주고 이런 자금들을 해요. 그래서 리베르싱이나 정리매매 수급으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우리는 지금 반기가 그리고 월말, 따져보면 분기와 반기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6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배당 관련 수급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관련 주의의 쏠림이 부정적으로 표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관심이 지대에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만 쳐다봤잖아요. 이게 완화 과정이 좀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간다. 기관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는 하반기 내내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라고 봅니다. 대선의 투자들이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따라서 섹터의 차별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당분간은 실적 시즌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정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매수주처럼 지금 현재 외국인분입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와 대형주 위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닥 및 중소형주는 단계거리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좋아질 기현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2차전지가 워낙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대선이 굉장히 큰 악재 중에 하나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이벤트가 끝나는 즈음에 되면서 그쪽에 수급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에 있는 장비 부품 기업들의 수혜가 또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단계거리가 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지만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는 그쪽에도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올해 연간,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연간 봤을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세죠. 그런데 6월은 아예 디커플링 됐어요, 코스피랑. 1월에 같이 빠지고 2, 3, 4 같이 오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어제까지 4.85% 올랐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고 안 좋다고 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나쁘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체감 못 느끼죠.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다우나, S&P500이 제가 지금 못 봤는데 S&P500도 이 정도면 안 돼요. 이 정도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6월에 5.6%로 올랐어요. S&P? 아니요, 우리 코스피가. 우리 시장이? 네, 코스피가 5.6%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상반기 내내가 4.85%인데 6월에 5.6%니까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올라갔다 내놨다 했던지. 그런 모습인데 6월에 이렇게 올랐던 것은 뭐냐? 역시 그냥 삼성전자예요. 외국들이 삼성전자 사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6월에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코스닥은 상반기에 마이너스 3.1%입니다. 어색해까지 3.1%고요. 6월에 마이너스 0.16%예요. 3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럼 6월에 코스피가 5.6%가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마이너스이라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상태도 되게 안 좋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상반기 내내 매수 주체는 외국인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미국향 대형 추출주만 사고 있어요. 이거 코스피에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 프로그램 수의 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코스피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상태로 약했던 건 시총 상위에 있는 2차 전주와 바이오가 계속 약세였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기존은 팔지만 단기 거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고리즘 매매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지난... 이번 주에 제가 이 자료를, 뉴스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의 데이트레이딩이었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진짜? 네. 그냥 그날 샀다, 그날 파다... 단기 거래했다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7조, 8조 뿐이 안 돼요. 굉장히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약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연초부터.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올해 우리 시장이 하반기에 모메텀으로 시장이 만약에 위쪽으로 더 오른다면 오를 걸 사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오른다면 두 가지뿐이 없다. 하나는 물론 기저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오육수지 높아지고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의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다의 수혜는 대형주에, 코스피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급 자체도 외국인뿐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코스닥 조목이 다 약하냐 아니면 코스닥은 등락이 없느냐 아닙니다. 거기도 신고 가는 조목도 많고 그래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반기 말에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조에서 하반기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BOJ가 N화 방어를 위해서 일본 당국에서 미국의 국채 매도를 지난번에 했고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게 우려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N화 방어를 위해서 약 9.8조엔 정도의 시장 개입을 BOJ에서 인정했습니다. 이때 외환당국의 일본이요. 외환 보유교 자료를 봤을 때 국채 매도를 상당 부분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일본은 외환 보유교가 어마어마합니다. 1.23조 정도 갖고 있었는데 4월 말 기준에 봤을 때 약 474억 달러 약 7조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조 이상 갖고 있으니까 474억 달러 줄어든 건 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BOJ, 송지안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국채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외환 보유고는요.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잘못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 3천 몇백억 달러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순전히 현금 캐시로 3천 몇백억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금방 팔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일본은 금리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습니까. 우리도 걱정하고 있는 데 얘는 제로 금리니까. 그래서 앤화 가치가 38년에 최저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걱정을 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대선 전국에서 양 후보 모두 재정적자를 줄일 의지가 없으면 오히려 부채 증가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채 발행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계속 국채 발행 중인데 일본이나 국채 발행할 때 일본이나 중국이 전에는 사줬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지금 환율 방으로 해서 국채 매각을 한다. 중국은 어떻게 해요. 중국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은 국채 발행을 해요.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국채 수익률이 시장이 가장 안 좋거든요. 국채 수익률을 단기 급등해버리면 시장은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누수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매일 아침에 국채 수익률을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움직임이 기조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이 그것을 반영하면서 빠져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기 반영하면서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BOJ나 일본 외한 당국에서 이거 지금 기조적으로 연말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만약에 갖고 있으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금리가 일본 팔고 중국 팔고 미국은 계속 반영하고 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기준 금리는 좀 낮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유지 상황인데 그래도 연말 정도에는 낮추겠지라고 시장은 다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면 기준 금리 내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정책의 상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BOJ나 중국이나 정책을 할 때 미국 눈치를 계속 보고 있다. 지금 만약에 강력하게 일본이 국채 맥을 한다면 미국에서 바로 전화 오겠죠. 예를 들어서 전화 오겠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엔화가 160엔을 돌파했는데 달러엔이 그런데 165엔, 170엔 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 이 기조가 연준에서 실제로 물가가 떨어져서 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선거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후보가 끝나는 과정이 돼서 그때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이렇게 시기를 보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이해했으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진짜 제가 그때 160면 될 때 일본 엔화 조금 사잖아요. 890원? 90원 몇쯤이었던 것 같은데 얼핏 기억에 890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이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862까지 내려왔고 달러에는 160 넘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엔화는 어쨌든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기는 어려운 수준 맞아 온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쯤 시장에 변화가 생길까라는 시간을 볼 때 기간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준은 미국 월가 아이비 10곳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올해 금리이나 전망을 1회 전망이 한 4곳이고 2회가 한 4곳이고 3회가 한 2곳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월가에서는 2회 정도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틀려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준점을 잡으면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우리나라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워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맨날 궁금해했고 이거 언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런데 이것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거예요. 외신기자클럽의 편집인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추진이며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경이 없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할증, 유산치득세로의 전환, 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고 고민 중이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당 기업의 세 공제 및 배당 소득세의 분리과세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여기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법 개정안 이거를 언제 하냐면 7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는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뭔가 나와주길 바라요. 하나하라 쓰기라도 또 나와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7월 말쯤 돼서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좀 협의가 일정 부분 돼서 전체 합의 안 되겠죠. 일정 부분 돼서 이게 구치화되는 게 나오면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나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 시기를 좀 우리가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소득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에 2천만 원 이하는 15.4%이고요. 지방세 포함해서 그리고 초과된 부분에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걸 되게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대주주들은 대주주들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거고 상속세하고 배당소득세 줄이는 거 왜냐하면 배당소득이 워낙 높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금투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의도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서로 합의가 되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 만약에 분리바세 정도를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이것과 함께 ISA 계좌의 한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세제 정책이 되고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무석 성향들이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은 거기 관련 종분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스케줄을 잡아가시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과 SK하이네스가 산업은행과 반도체 대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반도체 사업을 지원을 위해서 17조 원 규모의 절이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 3에서 4%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 반도체 소부장, 팸리스, 제조시설도 신규 투자 대상으로 해서 저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SK하이네스도 돈이 많이 필요하고 삼성도 투자를 계속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돈 좀 있지 않아요? 지금 91조 원입니다. 현금이. 뭐야?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91조 원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 투자는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SK하이네스는 이해가 되죠. 그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에 필요하죠. 그룹 사업에 지금 사업 재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네스는 3조 원 정도 조달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거는 금액이 나와 있고요. 삼성은 타진하고 있다. 회사 측에는 확전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 기업들이 돈이 있기에 SK하이네스도 이 보고 많이 있거든요. 현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신규 투자에 작업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럴 때 이용을 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는 게 한 가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환을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이네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5%짜리 이런 것들을 빌린 돈이 있거든요. 그건 좀 난 별론데. 그렇죠. 마음에 안 들죠. 제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이건 같은 돈일 수도 있지만 너네 새로운 사업 투자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 수준이니까 오케이 너네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이거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비싸게 빌린 돈 짤게 좀 받고 탄다는 거에 이 돈을 쓴다는 거는 그런데 완전히 그것만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이 5%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3%로 대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현금 여력이 있고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에 꼬리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와 이건 약간 이 사업 크게 하라고 한 돈은 여기에 막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치 목적세처럼 여기에서 거둔 건 여기에서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뉴스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전략회의 종료됐습니다. 쇄신한 구체화가 나올 건데요. 이게 반도체 부문장 교체 후의 첫 전략회의잖아요. 이게 이제 끝났어요. 이게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이버 툰이 청약 흥행이 끝났습니다. 낯삭 상장했죠. 네. 공모가가 18달러에서 21달러가 그랬는데 21달러 최상단으로 결정이 됐고요. 첫날 9% 상승했습니다. 첫날 9% 상승했고요. 블랙록이 5천만 달러 정도 매입을 희망해서 아마 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렇습니까? 네이버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 네이버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네이버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잘 상장해서 잘 가면 네이버한테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좋은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주가는 왜 뭐냐고. 오늘 좀 갈래나? 지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인도범위 상장한 거에 수혜를 입으면서 관련 중에서 보기엔 참 잘 갔던 것 같은데요.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나 이런 인터넷 주가 좋은 분위기였으면 이게 굉장히 시끄러우면서 효과를 봤을 거예요. 제가 주식 시장 안에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식 시장은 참 이상한 거잖아요. 얘네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실적이나 이런 거 봐서 비정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나왔어? 그래? 그건 그렇고 나중에 보자.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미국 고금리 기조의 현금성 자산 비중 증가라는 월스트리저널 말 뉴스가 있었고 머니투데이 받아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자산운용협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MF 잔액이 6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달 평균이 MF의 평균 이자율이 연 5% 수준이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괜찮네. 현금 함정에 빠져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굳이 위험한데 투자해서 하는 거. 5% 안정적으로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월과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연중 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향후 자산 포트폴로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향후 지금처럼 5% 금리는 백미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투자자들은 금리가 다시 나갈 때까지 여전히 난 이것만 받고 있을 거야.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쪽에서 많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 주변 작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증시에는? 네. 증시 안 들어오는 겁니다. 대기만 여기저기 사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심리와 분위기 그리고 밸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주변에 있는 시장 관계 정책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도 마지막 뉴스 하면서 좀 답답하게 됐는데 그런데 별 얘기 없잖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장에 뭔가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MF 및 시장 주변 자금이 사성 최대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 어찌 보면 예수금 같은 것도 증시 주변 자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수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거기에 대한 퀴즈를 어제도 제가 드려서 한 300분께 선물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진행합니다. 오늘도 300분께 선물 소개했습니다. 그 퀴즈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 마치고 그 퀴즈 드리면서 여러분께 선물도 한번 쭉 어제 드신 분 좀 잘 먹었다 이런 거 한번 인사 좀 남기시고 그러시지 드실 때는 조용하고 달라고 할 때는 댓글만 엄청 달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여튼 오늘 이따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선물 이벤트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뒤에 또 일정이 또 있으시고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